네 리싱크 몰 리싱크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단순 반품인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기업이 쌓는 재고 같은 것들 있을 때 리싱크 몰이 그걸 좀 아주 저렴하게 정상 제품인데 그렇죠 그렇게 저렴하게 잘 확보를 해놔서 또 아주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도와주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아마 인기가 좀 많이 저희 사장님이 참 아이디어 좋더라고 재고를 상품한다 그래서 리싱크 아니에요 다시 생각한다 그거랑 전혀 관계 없는데 리싱크 몰에서 가전제품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가정생활 필요한 용품들 저렴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먼저 좀 예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코스피가 1.8% 정도 오른 2,669 정도를 지금 예상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41% 정도 오르는 882.42 포인트를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뭐 나스닥이 3% 이상 올랐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 우리 장 신의 동안에 그날도 빠졌거든요 그것까지도 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미국 US 달러당 1,225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좀 낮아진 1,200 그때 한 29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환율도 조금 안정이 됐고 유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WTI 108불? 네 12%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전세계 증시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 가격도 조금 내렸고요 비트코인 등 코인들은 또 조금 오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래요 오늘 대선 이후 대선이 끝난 날 우리의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IBK 투자증권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오늘 또 출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뛰어오는데요 뛰어오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 좀 한 잔 드세요 자 일단 저희가 예산 가격이라든지 기타 지수들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 6분 정도 장 시작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걸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혹시 그냥 여러 해 동안 이 증시에 계시면서 이런 날은 좀 뭘 보는 게 좋겠다는 그냥 감 같은 게 있으시다면 고검 분 살짝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슈 이벤트는 너무 정신없이 많아가지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종목 및 업종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이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며 일단은 저희가 윤석열 당선자분 일단 관련해서 테마와 관련해서는 역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수혜라든지 이런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도표 혹시 준비되셨으면 하나 들어보시죠 어떤 도표니까 네 이렇게 이제 도표가 시장에서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글씨를 조금 저희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고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여유가 계시면 한 번 더 저희 이제 채널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이 표를 설명드린 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주식시장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신정부 출범이 되면 결국 이제 대선의 정책 공약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코스피가 과거에도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테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경기를 실질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산지 기본 기존의 정부와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분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제 릴레이팅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기조가 완전 달라지면 그쪽이 다시 한번 소급이 쏠리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정부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전반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신정부 정책의 이전 정부에 비해서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기회의원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수혜 업종은 정책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분야를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건설건자제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원전을 포함한 유틸리티와 내수 소비주 그러니까 유통 의료 관광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더 쏠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정책이 일단 입안이 됐기 때문에 IT 모빌리티라든지 바이오헬스 그 다음에 이동통신 우주항공 로봇 메타버스 블록체인 다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결국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게 가장 핫 이슈였고요 또 종부세 폐지라든지 거래세 이런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법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본다면 몇 가지 시장에 오늘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유가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고점들이 한 12% 가까이 지금 빠졌었고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40만 배럴 정도 증산이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왔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플러스의 증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고 이라크까지 여기에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급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결국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니켈 가격이 사실은 장중환 때 우리가 쉬는 날 111% 급등하면서 이틀간 250% 급등했는데 이게 러시아 원자재 관련된 샹광다 그러니까 중국의 칭샷홀딩스의 회장이 빅샷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셔츠키즈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더 폭등했구나 그렇죠 10만 톤 규모의 니켈의 공매도를 쳤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는 7일 하루에만 80억 달러 손실을 본 걸로 보입니다 80억 달러는 9조? 거의 9조 10조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소스키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니켈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관련주가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다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수급이나 실질적으로 수요에서 오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시장에서의 소스키즈잖아요 포지션 변화에 따른 급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니켈 거래는 11일 전까지 런던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혁신 지원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삭제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제도권 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가상화폐나 메타버스 쪽도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특히 또 시작이 되는 것은 모든 정보들이 지금 CBDC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개별 가상자산보다는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이제 동제하는 가상자산 쪽으로 간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CBDC 관련주로서 뭐 핫레트나 KCD나 K사인 KCS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고 코인주들도 근본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한 비덴트나 위지트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언급이 오늘 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유럽이나 미국장이 급등을 이뤘던 것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원하지 않는다 중립과 협상 가능 그리고 스웨덴 총리도 나토 가입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야기 될 것 같고 장이 시작하는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급등할 수밖에 없죠 유럽도 7% 이상 올랐고 미국 장세도 아시다시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급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기관 외국인들이 과연 수급적으로 같이 사줄 거냐 아니면 이 반등을 통해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할 거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아침에 시작할 때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 강세 섹터의 순위로 보면 결국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된 테마가 가장 강합니다 두산중공업이 7% 정도 수준이고 한정 kps 8% 그리고 한정기술도 6% bhi도 5.8% 우진도 7.5% 전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된 정책 테마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대표주도 강제한 좋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대형사 중심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가장 강세고요 그다음은 HTC 현대산업 그다음에 DLENC 이런 종목들이 4%대인데 결국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탑핵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형사 쪽에 좀 더 수혜가 간다는 이야기도 좀 많기 때문에 대형사 위주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네이버가 4.6% 그리고 카카오도 2.7%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리오프링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시장을 보면 어제 바이오주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빅테크 성장도 당연히 급등했고요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리오프링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금융 이런 종목들인데 금융도 16몰 국채금리가 1.9% 후반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금리 상승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관련된 주식도 리오프링 관련주로 상당히 좋고요 그 외에도 핫네트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화폐 관련된 쪽에 핫네트가 8% 이상 올라가고 있고 KCS 3.6%, 푸른기술, 시아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주들도 당연히 좋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일부 여행사들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모두 투어인가요? 창조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무자기의 어떤 조건에서 과연 조건이 관리종목 이런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조금 시장에서 지켜보는데 섹터 애널들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신은 아직 할 수 없긴 하지만 모터가 급락했었나 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 베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업종들도 좋고요 결국은 건설주가 좋으면 페인트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면서 수혜 업종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섹터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위지트라는 종목이 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기술투자, 네오위즈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요 티사이언티 이런 쪽도 상당히 좋네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지금 코인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에이티넘 인베이스먼트도 3.6% SBI 인베이스먼트도 3%대입니다 그리고 전력설비는 여전이며 말씀드렸던 원전 보송파워택이 지금 16.7% 정도 상승급 등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3.4% 역시 좋습니다 두산전공은 말할 것도 없이 4%대이고요 한전 KPS도 6%대 정도 수준이고요 한전산업도 4.7% 서전기준이라는 개별종목도 5.5%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쪽도 SK하이닉스, DBI텍, 삼성전자 괜찮은데요 전일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올라왔는데 제가 DBI텍이 한 3% 정도 올라와서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TSMC가 8인치 가격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어제 밤늦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8인치 관련된 쇼티지가 나오고 있고 DBI텍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영업이 컨센서스가 7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촌이 3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가 아니냐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K스케어 관련된 인수설도 사실은 지난 잠깐 반짝 나왔죠 확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DBI텍은 M&A 관련된 이슈가 계속 물꼬리를 꺼도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관에서는 DBI텍이 대개 저평가지만 성장에 대한 그림이 조금은 상방이 막혀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 영역에서 디스카운트 받는다라고 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케파 증설이 좀 이루어지면 결국은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DBI텍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케파가 한 월간 한 126K 정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부터는 케파가 150K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케파 증설 이슈가 또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어서 다소 디스카운트 영역은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아서 특별하게 이슈를 더 말씀드린 것은 시간상 좀 너무 길고 대체로 다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원전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강하게 가고 있다 건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일 강한 테마가 왜 그렇게 되냐면 기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테마 그러니까 기존 정부와 똑같은 테마로 가는 것들은 그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현재 정부와 새로운 당선자가 말하는 정부가 정책이 좀 반하는 어떤 섹터들이 좀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등 섹터로 올라온다는 점인데 그런데 이제 레포트를 좀 읽어본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어떤 의석이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실제로는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회의 어떤 인준을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정책 위주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오늘 발표가 났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바짝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내일 잠깐 하다가 다시 제자리 찾았다가 나중에 실제로 뭔가 액션이 나오면 그때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네. 실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nt 추자증권에서도 그 논리가요 대부분 다 대선이 끝나고 나고 정책 대마가 반짝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주가 관련된 부분들은 그 반짝한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경기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실제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줄기차게 이게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더 시장은 대선 이후에 경기에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폭이 큰 쪽은 기존의 정부와 좀 다른 정책들 반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더 튀어오름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좋으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기도 하고요 좋은 리포트 같은 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만기일이죠 아 오늘이군요 네 만기일이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특례편입 코스피 200 특례편입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아침에 마냥 좋다고 해서 그것만 쳐다보기는 좀 힘들고요 삼성증권의 정균연구원이 오늘 만기점검과 관련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최근에 반영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닥 150 선물이 모두 현물 대비 저평가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만기를 맞는 3월물은 물론 2분기 거래 대상인 2월물 선물도 상당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저평가 국면이 6월물에 대해서 심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향후 기대감을 실제 반영하고 있다 보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충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충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관련된 선물 스프레드의 약세 반전 때문에 매도 차익 포지션 대부분이 롤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만기일 당일날 3월물과 6월물의 스프레드 가격 상화에 따라 기존의 매도 차익 포지션의 청산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스켓의 매도보다는 매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을 오히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오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건데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3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00 내 편입 규모가 시가총액 비준으로 봤을 때는 0.89%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종가의 ETF 등 코스피 200 추적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보수적으로 추정되는 예상 편입 규모가 약 1950억 수준 그러니까 약 2천억 가까이가 LG에너지솔루션의 편입 관련된 수급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외되는 게 동원 F&B거든요 그래서 동원 F&B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물도 출해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도 편입 이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편입 수요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편입 규모가 1950억 정도 숨으로 이야기했지만 특유적 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종가 무릎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것에 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KRX BBB 관련된 K-뉴딜지수 정기 변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BIG 지수라고 해서 뉴딜지수인데요 하부지수를 추적하는 ETF의 순자산 총액이 약 8500억 규모인데 오늘 해당 ETF에서 종가 기준으로 편출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에 신규 편입이 들어가고 LG화학의 비중 축소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2%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오르네요 그러네요 코스피가 한 1.9% 정도 오르고 코스피가 2.5% 넘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글쎄요 유가가 폭락을 해서 유가가 크게 빠져서 그러니 조선주 같은 거는 힘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도 그렇고 통신장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보내드렸나? 새로 컴퓨터를 세팅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수첩이 적어놔야지 핸드폰에서 공개 올레드야 올레드는 기본이죠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올레드 아니면 조금 종목 한번 점검해보세요 올레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아침에 변화가 많고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고요 아침에 이렇게 좋은데 끝까지 이루어질지 아니면 장 막판에 계속 수급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기관들이 팔면서 나올까 고민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역시나 1475억 거래소를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130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그다마 기관이 거래소에서 890억 매수위 그리고 코스닥이 606억 정도 기관이 좀 사주고 있는데 기관 매수 중에 결국은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의 매수가 가장 두드러지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선물을 824억 정도는 순매수를 현재 하고 있어서 종가 무렵까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거래소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환율 부분도 사실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와 약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장을 국내 시장을 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을 좀 보자면 외국인들이 대만 시장을 제일 많이 팔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바라보면서 중국과 대만의 시나리오를 자꾸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영향도 있다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IT나 이런 쪽에서 반도체 위주가 또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이런 시각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만 매도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도 국내에서 조금은 주의를 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지난 쉬는 동안에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대표이사 변경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약간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오늘 에코프로가 9% 정도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도 4.6%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첨보 같은 종목들이 저평가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동박 관련 업체들이 1분기 실적이 아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다는 추정 때문에 상당히 좋은 3% 수준인데 그 외 종목들은 또 한 1에서 2% 정도 아주 세게는 못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그런 어떤 시장을 달래주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더운다나 급등하는 것 같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된 매출이 거의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잘 팔고 있다는 점에서는 lnf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하면서 4%대 또 좀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오늘 삼성증권에서 다소 니켈 가격 급등이 2차 전지 산업에서는 다소 좀 지금 셀이나 재료 산업에 대해서 밸류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연초 이후에 7일까지 니켈 가격 상승으로 양극제 관련된 비용이 26% 그리고 셀 기준 6% 정도의 인상 압박이 요인이 돼서 다소 조금은 너무 많이 오르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는 논리의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오시죠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거는 어떻게 되었지? 뭐지?